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못들어와서 정말 죄송했는데 여러분들이 잠도 안 자고 계속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미킬리 땡큐 원터벨룩 제가 요즘 자주 못들어와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좋아해주셔서 태국 왔을 때부터 제가 많이 라이브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잠깐 예고 없이 방송에 돌아와도 여러분들은 항상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감동이에요 sorry everyone very long speak 여러분 여러분 또는 Big Matt 지금 제가 왔을 때 제가 태국에 태국을 안에서 아직도 다가가가 아직도 여러분이 계속 계속 여러분이 계속 돌아가고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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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데이 짠 에비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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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에비데이 에비데이 아이 저는 아직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국에서 활동이 많다보니 자주 라이브에 돌아오지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좋은 모습으로 방송이든 라이브든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 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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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 Gerry